서울! 마포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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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장이 어디지? 공덕동네에 있는 시장인가 보다! 공덕시장! 전 골목이잖아, 전 골목! 어! 전... 전하미 오빠 아니야? 나올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빨간색 수란! 뭐야? 이거 자막이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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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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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김치! 오! 아! 오! 와아! 와우! 아... 아! 여기 유명하세요! 와우! 아! 맛있겠다! 우와! 와우! 와우! 대박이다! actress 너무 inner 자 아이고 아 이 comercial 맛있겠다 쓸 겸 야야야 아, 놀러시겠다 어떡해. 제일 좋아. 그래, 이 조합이 맛있어. 이건 또 세트야. 그럼 타이밍도 줘야 돼요. 어떻게 잡힐 줄 알고. 나 이거 미친다, 이거. 타서 쓸게요, 무조건. 지금 벌써부터 난리가 났고요. 이거는 먹어야죠. 돼지고기 김치찜 관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인생 음식인데 이거. 밖에 눈도 내리는데 김치찜 이거. 아, 이거는 그냥 먹어야지. 그 심이 의외로 괜찮아. 나도, 나도, 나도. 국물 조금 남았을 때 밥 넣어서 약간 짜거처럼 먹으면 진짜 계속 먹어야지. 소주를. 제대로 바꿀래요? 세윤 씨는 알 거예요. 아는 맛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에 뭐 먹고 하나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찌개랑 찜 중에 고민하는 겁니다. 찌개를 먹고 찜을 먹고 갈 건지. 찜을 먹고 갈 건지. 이런 찜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먹보들한테는. 재밌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만 딱. 난 아내랑 같이 먹는 건 뭐든지. 아니 그렇게 말해. 저도 반대편에 아내가 있어, 보이잖아. 에헤, 늦었어. 반대편에 지금 있었어. 돼지고기를 많이 넣은 청국장. 청국장. 거기에 김치도 많이 들어가 있어. 혜리. 너무 많다. 딱. 떡볶이 아니면. 어? 아, 김치찌개. 저도 김치찌개 진짜. 아, 진짜? 전 딱 두 가지런 아냐? 어, 뭐야? 녹두전 호박전. 아, 녹두전. 그렇게 죽을까에. 한겸이가 한겸이에 못 먹어야 되나. 뭐가 되도록 전이네. 할머니의 묵은지로 만든. 아유, 김치찜. 그거 저도 먹을래. 김치찜으로. 동현 씨 같은 경우는. 저요.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네,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뜨거운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선택. 뜨거운 거. 어, 뜨거운 거. 네, 이거는 이제 뜨거운 거로. 그럼, 제이비, 제이비. 지난번에도 제이비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아, 김토큰이고 하얀고 하네. 저는 저 진짜 최애 음식이 김치. 아, 맛있죠. 아, 진짜로 나왔네. 약간 저 찌개랑 찜, 탕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냥 저거에 약간 알코올을 목에 좀 적시잖아요. 아, 알코올까지. 자, 우리 막내 유겸은. 치즈볶음밥. 네? 치즈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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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제가. 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 자, 우리 막내 유겸은. 치즈볶음밥. 네? 치즈볶음밥. 치즈볶음밥. 아, 잠깐만요. 유겸 씨. 뭔가를 먹고 볶은 게 아니고 그냥 단일 메뉴로 치즈볶음밥? 아, 이거 뭐 상관없어요. 야, 오늘 한번 나레이머가 좀 볶아줘야 되겠는데요? 아, 나 잘 볶아주지. 아, 오늘. 밑에 눌러서 마지막에 해줘? 아, 무조건이지. 자, 이제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래 나라. 몇 번 만났어요. 오리랑 몇 번 만났고. 어, 구면이에요? 네, 구면이고. 가족 같은 걸그룹입니다. 어? 걸그룹? 잠깐. 갓세븐과 같은 소속사. 어? 아, 그렇다.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나 그게 잘 알지? 그냥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겸손을 갖고 왔다며. 아니, 아니. 에이, 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제가 또 듣는 거는 또 잘하기 때문에. 네, 네. 팔이 떨렸는데. 두 번째 미니앨범. 어? 어? 야, 이런 걸 낸다. 에이, 에이. 에이. 터치다운. 터치다운. 잠깐만요, 유겸 씨 왜. 터치다운이라는 노래가. 킥콘 한숨을. 노래가 있는 거 같은데. 노래가 있는 거 같은데. 터치다운. 있지. 있으니까 나오겠지. 큰일 나네. 나는 승수 결정처럼 한 말 믿습니다. 네. 시간아. 10, 9, 8. 달려봐. 10, 9, 8. 7, 6. 내게로. 5, 4, 3. 빠져봐. 5, 4, 3, 2, 1. 터치다운. 넌 정말 푹 빠질걸. 너를 향한 위트 당장에. 심장이 가빠와 숨이 찰걸. 나만 봤니 또 바라볼걸. 난 자꾸 멈추지 마. 별 맞춰와 미소 한 번이. 1, 2, 3, 4, 5. 너를 미치게 해. 터치다운. 1, 2, 3, 4, 5. 들어봤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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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수록곡도 들어봐요. 왜 그런 거예요? 트와이스라는 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컴백 무대를 챙겨봤던 기억이 나요. 노래 안에 갑자기 10, 9, 8, 7, 6, 5, 4, 3, 4 이렇게 하니까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더는 기억 안 나. 집중하세요. 머릿속에 항상 드세요. 김치찜입니다. 김치찜. 좋아 먹을 수 있어. 다 같이 듣자 쓰자. 트와이스 컴백 기다릴게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트와이스 컴백 기다릴게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잠깐. 유겸이.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 옆에 이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머릿속에 항상 드세요. 터치다. 다 같이 듣자 쓰자. 트와이스 컴백 기다릴게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잠깐. 제임이. 알려줘야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순수 결정체네. 트와이스 터치다운. 다 같이 듣자 쓰자. 먹자. 읽자. 맞지? 재밌게. 잘 가요? 잘 잃지. 잘 들려. 잘 들려. 다 같이 가요. 재나이. 잘 들려. 크랩, 크랩. 신나다 이거. 가사가 하나도 안 나왔네 뭐 가사가 하나도 안 나왔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음식 이름이 가사에 나오지? 다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있는 키에 발등 지켰다 갑니다 딕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패널론 문세윤 씨부터 오픈! 터치볼 널 끓어 안기는 터치볼 영어가 나왔는데 못 들었어 영어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다 들을 거는 포기하자 전략 자체가 다 들을 거는 돈이 1도 안 된다 카우보이 갑니다 나는 카우보이 너를 끌어 당긴 마마님이 렛츠고 마마님이 렛츠고 마마님이 여기는 포기했어요 여기는 키가 키가? 널 끌어 당긴 힘이 있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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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있을 순 없어 널 끌어 당긴 나라는 이 블랙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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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순 없어 제이비 포기춤 불러 달라는 얘기죠 네? 다 쓰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비 먼저 오픈할 순 없어요 치즈볶음밥의 주인공 유효기 형 저 되게 못 썼어요 널 끌어 당긴 나라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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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모르겠어요 없었잖아요 렛츠고 같은 맞아요 제봄이 형 거 좀 봤어요 제봄이 형 거 좀 봤어요 봤어 봐 오픈 널 끌어 당긴 나란 년 이거를 차마 그 들은대로 쓰르 힘들어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나란 년 널 끌어 당겨 그러다가 불 날 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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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는 없어 사랑이의 불 저 올랐어 이거 문제 있어요 지금 그럼 오늘은 제이비를 믿습니다 제이비 엔딩이에요 제이비 엔딩이에요 제이비를 믿어야겠다 제이비 엔딩이에요 힙! 힙! 오픈! 불러봅니다 진짜 라면이 다 불 진짜 저는 들림대로 쓴 거예요 널 끌어 당긴 나란 년이 다 불을 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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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갈 수는 없어 최선을 다했었다고 널 끌어 당겨 너는 내게 안겨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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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수는 없어 최선을 다했었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픈! 널 끌어 당겨 너는 내게 안겨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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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난 안할 수 없어 널 끌어 당겨는 확실하게 들었는데 뒤에 나나나 나나 나나 이거를 맞아요 그게 안되네요 제가 또 가사를 쓰다 보니까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글로 들어갔군요. 또 글로 들어갔군요. 널 끌어당겨, 너는 내게 안겨. 너는 내게 안겨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거고. 이거 오늘 진짜 누가 나오려나? 그러니까요. 제이비 준비하고 있고요. 저 안경만 쓰면서 굉장히 속 좁아 보여.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겸손이란 온데간데 없이 잘하는 거 같아. 그럼 안 돼. 이 안경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눈 위치가 딱 맞을 수 있네. 눈이 나한테 맞춘 거야. 맞춤 환경이야 이거. 원샷 보여주세요. 오케이. 라면이 뿐다고? 라면이 뿐다고? 라면이 뿐다고? 자 좀 더 갈게요. 자 그렇죠? 자 한 번 더요. 어 꼈어요. 어 꼈어요. 어 꼈어요. 어 꼈어요.